나 사실,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오늘 저녁레이드는 아침에 먹다 남은 카레랑요. 써머스비랑 제육볶음도 있고요. 내가 세팅을 해 올게요. 나 완전 먹방 DJ 같아. 이거 써머스비 졸라 맛있는데? 지금 굉장히 보기 바라니까 이거 한번 먹을게요. 먹다 남은 거. 밥알이 불었어요. 아 이건 치킨, 치킨. 에이씨 비주얼 진짜 아웃밥쳐. 음! 제육볶음 너무 맛있어. 원샷을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. 아쉬운 놈아.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? 아 이건 달릴 수 있어. 이거 술 먹방 맞아요. 이거 술인데. 와, 님들. 미안해. 심장이 뛰고 있어. 하나 더 갖고 올까요? 아 이 정도로 안 취해요. 저는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거든요. 확 씨. 나 사실,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잠깐 혼자 살았었다. 아빠랑 하도 싸워서. 아 이제야 턱 시원하네.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계속 싸우니까 붙어있으면은 밖에서 좀 살다가 방송할 때 들어오고 그랬어. 그러니까 잘 안 싸우더라. 나 썰 하나 말해줄게요. 썰 하나 말해줄게. 내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구름이랑 시류를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. 솔직히 여러분. 갔어, 갔는데 남자 잼민이가 서 있는 거야 이러고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. 구름이랑 시류가 무서워서 그러나? 이러다가. 어 가세요?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가셔도 돼요. 그게 아니라 저 혹시. 머릿속으로. 아 죽 됐다. 나 혼자 사는 거 비밀인데. 거짓말도 못 하겠고 이거 어떡하냐? 네? 아 저 혹시. 쿠크 다슬림. 네? 네? 아 저 혹시 쿠크 다슬림 아니세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바로. 아 아닌데요? 그럼 혹시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왜 그러세요? 강아지 무서워하세요? 이러면서 말을 돌렸지.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. 아 아니요. 그래도 안 가고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. 날 쳐다보면서 그래서 내가 아 이러니까. 그러면 혹시 유튜브 하세요? 아닌데요? 유튜브 안 하는데요? 그러니까 또 가만히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. 이렇게 가면서 구름이한테. 구름이랑 시류한테 이랬어. 말랑아 가자. 이러면서. 원래 구름아 시류에 가자 이랬는데. 말랑아 가자. 이러고 구름이랑 시류 될 거 같다니까. 내가 그러니까 그때 혼자 사는 게 님들한테 비밀이었으니까. 그래서 어디에서 쿠쿠다슬림 본 거 같다고. 그렇게 댓글이 달렸어. 유튜브에. 죄송합니다. 그거 사실 저 맞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내가 답글을 달았거든요. 그래서 예뻐? 이랬는데. 당연히 예쁘죠? 이렇게 답글이 달렸는데. 내가 그걸 삭제했나 그럴 거예요. 사실 접니다. 그래서 님들 인스타 본 사람들은 알 거야. 처음 보는 배경들이 좀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오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. 지뿐이라. 이제야 속이 시원하달까? 아 졸라 언제 들킬까 두려웠네. 야! 로랄 사람. 나 서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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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. 원들 가게 읍이다. 저 사람 잘했으면 좋겠네. 와 리신 좋다. 서포 럭스 땀 이러는데 서포 티모 하기 전에 조용히 해주세요. 서포 티모 함 조져드려요? 오늘 우는 없는 날이었어. 내가 이 또 던질 건데 이거 못 맞춘다? 바로 바닥에다가 머리 박고 기절할게. 나 머리 박아야 되는데. 아 유미련 패고 싶네. 아이고 죄송합니다 님들. 평소에 롤 하던 습관이. 이 새끼 누구야? 미안해. 아 리신아 이걸 죽여야지. 그럼 됐어요. 어 뭐야 말파 잘하고 있는데? 뭐야 말파 뭐야. 야 뭐 왔다. 야 참 빨리도 말해준다. 야 인생 저 조졌어요. 아 근데 미드 차이가 개 지리래. 왜 님들 인정? 야 쌓여서 죽어놨는데 지금. 따잇! 짜이씨! 야 이거 정말 서서 저 새끼. 유미 따위가 어디 감이 오느냐. 아 야 근데 이거 실화냐? 포골 먹고 가는 거? 야 원딜림 이거 실화니까? 앗! 가자! 럭스 근데 사람들이 졸라 럭포터 캡. 그 켜미라고 그래. 럭포터도 괜찮은데. 으응? 뒤지세연. 야 누가 이렇게 못하는 거야? 나는 속박할 때 내가 난 죽인 줄 알았어. 죽은 건 바로 나였고. 들고. 아잇 개쌍! 저 고양이랴. 님들 저 이제. 내가 럭포터 하는 애들 극협하는 거에 니은기를. 니는 뭐 럭포터 잘 안아. 마. 쿠쿠다슬림 초가스 같아. 응 니 얼굴이야? 니 얼굴 말파이트? 제 마음을 훔초가스. 아 죄송해요. 야 나 이번 누를 그것도 없었어. 와 지린다 쟤. 이거 봐 졸라 다 따로 놀아. 이거 봐. 뭐 무슨. 용을 먹든 발언을 먹든 뭐. 이 사람 또 죽어 있니? 솔. 솔직히. 서포트 차이 인정? 세안. 세안. 둘. 셋. 인사어. 코르미 인사. 호르미 인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